라면 딱 먹는거지 저희는 진짜 라면 먹으러 가는건데 휴일에 자전거 자니까 어떠십니까? 좋습니다! 일어날 때는 좀 피곤했었는데 너무 많아서 그 때에도 이렇게 갔었죠 바이바이 그때도 이렇게 갔었죠 여러분들 산소가 부족하네 산소가 부족하네 정우야 너 손 흔들어오셈 어 손 흔들어오셈 어 손 흔들어오 그 때에도 왔었죠? 네 왔었습니다 오오오오오 뭐야 뒤로 반대로 해야지 오케이 오오오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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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